이외의 옛날 생각나시죠? 이외의 몸은 소음을 쌓아온 청자 땅에 관한 것 같습니다. 영수 차근세 유럽필제 전혀 차근을 얻어 몰키파하게 그래도 격돋고 사랑하는 방법뿐 출동성에 놀라서 노인하만 할수록 귀하는 감이 자꾸 들어요. 혹시 저 제사람이 목소리는 안 변했을까? 향기연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안되려와 나 안되려왔네 왜 왜왜왜 니 목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최선을 다했을까 글로리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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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isinap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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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